안녕하십니까 1위티비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볼건 바로 쏘 이즈하게 베리 이즈하게 아주 쉽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냥 낚시대가 필요없어요 그냥 자연이 준 낚시대를 이용해서 제가 물고기를 잡아볼겁니다 그래서 먹이는 그냥 구더기를 끼고 한번 제가 물고기를 쉽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낚시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길이는 한 요정도 되네요 제 몸길이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가시가 좀 있네요 아 오 오오오오오오오오 Grrame Grrame 오 버들치입니다 버들치 오하하핳 집중 넣자마자 잡혀요 하하하핳 하하하 자 베들치 한마리 오오오오오오 하하하하핳 두바리 두바리 새끼 모듭집이다 새끼 모듭집 착더라고요 뭐 물고기들 공격하네요 오 오 입질 입질 옳지 오오 어딨지 어디씨 꺄 호호호호호호호호호 hold cal 자 미끼 똥 있습니다 저 더 저 보겠습니다 아 chilling 뿌듯이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엔 좀 작은 보드집이에요. 작은 보드집. 오! 보드집이다 보드집. 자 한 번 더. 보드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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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드집.